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 중심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긴급 경영자금 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 코로나19로 쓰러지는 기업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급감과 매출 절벽은 기업들의 자금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정부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기업 실적이 악화한 대기업까지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한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 자금을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합니다. 58조 3천억 원 규모로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2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대상은 수출이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입니다. 여기에 신용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7조 9천억 원 규모의 경영안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0조 원 규모로 논의됐던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2배 증액된 20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10조 원 규모를 우선 가동하고 신속하게 10조 원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다음 달부터 회사체와 금융체는 물론 우량 기업의 기업 어음도 매입해 단기 자금 수요를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활한 회사체 발행을 위해 2조 2천억 원 규모의 회사체 신속 인수 제도를 시행합니다. 회사체 차안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회사체를 산업은행이 80%까지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원활한 회사체 차원 발행을 위해 회사체 신속 인수 제도, 사는 등 정책 금융의 우선 매입을 통해 4조 1천억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 어음 등 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 요인을 조속히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추진합니다. 증권 금융 대출과 한국은행 환매 조건 부채권, 매입을 통해 각각 2조 5천억 원씩 5조 원을 증권사에 공급합니다. 아울러 정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기업 어음 2조 원치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5대 금융지주사와 10조 7천억 원 규모로 조성해 다음 달 초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